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의 식용유 지류 3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지류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맑은 식품의 들기름 골드와 한식품의 한들기름, 정다운 식품의 고소한 참기름입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원에서 조리할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압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합니다.